여름이는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꽃꽂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주 평화로워요. 수박이랑 바다가 다 곤히 자고 있기 때문에 예쁜 종소리 들으면서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꽃들을 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는 못했었던 판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너무나도 거저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마침 쉬는 날이긴 한데 여름이도 한번 출근을 해서 직장 동료들을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방에 있던 국화로 만드는 거여가지고 돈은 안 들었어요. 이 꽃 이름이 지금 상황이랑 딱 맞아. 어? 다 만들었다. 이 꽃 이름은 여름날의 아침입니다. 딱 지금 같아. 잘하고 있니? 마코아는 산책 갔다 와서 출근하라고 하고 이불 덮어주기? 아 괜히 그랬다가 수박이 깨면 어떡해. 이렇게 조용히 잘 자고 있는데. 제가 이 방이 이제 어린이용 방으로 수박이에게 주려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박이 침대랑 러그를 옮겨주고 나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이쪽 방에 있을 때는 너무 따스하게 잘 어울리고 수박이랑도 잘 어울렸거든요. 이따가 좀 방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바다 방으로 좀 꾸미고 다시 수박이는 이쪽으로 저 수박 러그랑 잘 어울리는 방으로 옮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름이 혼자 이렇게 게임하고 싶었나봐. 지금 완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여름이는 이런 게임 취향인가 봅니다. 마코아 1시간 있다가 출근한다는데 어디까지 산책을 갔지? 근처에 있네요.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어 지금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요리를 해가지고 냉장고를 좀 채워놓을까요? 아보카도 에그토스트?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8인분 준비해보자. 넉넉하게 준비해서 이틀 동안 먹자. 어 마코아 이제 출근할 때 됐어. 가을이 내 코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마코아는 가을이의 목줄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있고요. 안 돼 너 오늘 승진해야 돼. 가을이 혼자 집에 갈 수 있지? 어 바다 보러 간다. 아 바다 근처에서 낮잠 잘 건가 봐. 여름이는 요리 다 해가지고 음료도 만들고 있네요. 와 예쁘다 예쁘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직도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꽃꽂이 하나 더 해. 꽃꽂이 재료비 안 드는 걸로. 가을이 열심히 집에 가고 있습니다. 길 잃은 갠가 생각하겠다 사람들이. 여름이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바람의 소리를 듣고 있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대요. 아 그러면 판매하려면은 그 판매대가 있어야 되는데 요런 거. 그럼 꽃 그림 있는 게 있을까요? 꽃 그림. 어 요 식물 그림으로 할까? 요것도 좋고 꽃은 없네? 요런 거? 좀 아기자기한 모양이면 좋겠는데. 아 이거! 술라니에서 온 여름이의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색깔도 예쁘다. 보랑색으로 할까? 요거 요거. 여름이 착장이랑 찰떡이야. 이걸로 이제 꽃을 포장해주는 거지. 포장지까지 있어요. 요걸로 판매해본 적은 없는데.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가을아 좀만 힘내. 가을이 지금 졸려가지고 빨간색 됐어. 바다가 깨기 전에 네가 가서 바다 옆에서 자야 될 텐데. 바다 지금 거의 다 잤는데. 아이고 힘들어. 마코아가 데려다 주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침에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어? 시험 준비. 마코아는 내일 중요한 우주 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낙제하면 비행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종일 일하느라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최선의 결과를 빌어야 할까요? 벼락치기 공부해야죠. 어? 시험을 보는 동안 깨어있었다면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지친 마코아는 그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아니 오늘 승진해야 된다고 했잖아. 마코아. 아... 어떻게. 잠깐만. 열심히 하자. 아, 우주 연구? 그래. 우주 연구라도 해. 이렇게 하면 조금은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름이는 그 와중에 꽃꽂이 하나를 더 했고요. 좋았어. 세 개나 있다. 그러면 저는 외출을 해볼 건데 바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이비 시터를 불러놓고 수박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겁니다. 일단 서비스를 불러볼게요. 결혼 증명서 신청할 수 있네? 신청해보자. 우리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마을에서는 그런 것도 발급해주나 봐요. 서비스 이용하기. 베이비 시터. 60시몰레온에 시간당 10시몰레온이 추가래. 이게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박이. 아빠, 여임. 몇 시까지 잘 거예요? 아주 개운하게 잘 졌어요. 아이고. 수박이 상태 괜찮은가? 오, 너무 좋아. 옷 갈아입고 가자. 옷을 깜찍한 옷으로 슝. 갈아입고요.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안녕, 베이비 시터 버드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나름 팔방미인이라 못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요리하고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아니, 마코아한테 공부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되나요? 벼락치기 하다가 망쳤거든요. 들어오세요. 어, 팁. 팁을 먼저 좀 기분 좋게 드릴까? 바로 외출을 해야 해서요. 너무 이른 시간에 불렀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다. 아니, 할머니가 아니라 그리고 되게 젊은 사람이었어. 버드라임이래. 근데 기분이... 아, 백시멀레온 가지고는 안 되시나요? 왜, 왜 이렇게 기가 죽어 계시지? 눈 깜빡거리지 마시고 들어가서 이제 바다를 돌봐주시면 되고요. 어, 가을이가 나와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수박... 아, 아... 거기 뭐가 있는데... 아유, 힘도 좋다. 프라이팬을. 아, 내가 그러면 수박이를 안고 가야겠다. 수박이가 아직 걸음이 좀 느리니까. 잘 걷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잘 걷기는 하는데. 야, 수박이 어디 가? 어? 지켜보기? 그래, 수박이가 사실은 그 베이비 시터... 문화센터에서 만났던 베이비 시터랑 어느새 친구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심이 제가 라라마을심들을 배치하기 전에 아마 만들어진 심인 것 같아서 수박이한테 미안하지만 삭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 시터랑도 친구가 되고 싶었나봐. 어? 왜, 왜? 답답해요. 수박은 안기거나 엎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유아입니다. 너무 답답해요. 수박이는 그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수박이가 안겨있는 게 싫다고 했지만 갈 곳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쪽까지는 좀 찡얼찡얼 돼도 조금 안겨있으라고 해야지. 그래,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너 안기기 싫다는 거 거짓말이지? 여름이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하하하하하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뭐가 싫다는 거야.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아이고. 뭔가 오늘 평화롭다.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어, 수박이가 직접 할 수도 있나? 같이 할 수도 있나? 아,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여름이는 여기서 물 구경을 하고. 수박이는 여기서 물 속에서 놀기. 와, 색감도 너무 예뻐요. 동네에 이런 물놀이장 있으면은 진짜 좋겠다. 열심히 열심히 걸어와가지고 그늘 아래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수박이. 어, 뭐야. 다 컸어, 다 컸어. 이렇게 물장구를 치면서. 얘 너무 어린이 같은데? 얘 좀 키가 큰 거 같은데? 아하하하. 엄마는 뒤에서 운동을 하고요. 꽝총꽝총 뛰는 거 봐. 이야... 안돼, 안돼. 사진 찍어주자, 사진 찍어주자. 자, 좀 더 밝은 대로. 연출을 좀 해보자. 여기가 지금 빛이 아주 좋아요, 수박이. 아, 너무 귀여워. 자, 사진 찍어줄게요. 어, 아니 수박이는 왜 내가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쳐다보지?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물장구 치는 거. 이 모습을. 아이고, 시원해. 이 장난기 많은 얼굴 어떡할 거야. 수박이 좀 배고프네. 그럼 수박이한테 바나나 줄까? 아기들 바나나 먹어도 되지 않을까? 먹을 수 있나? 어, 먹을 수 있네? 급한대로 우리 간식 쌓은 거 먹자, 수박아.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같은 데서 놀고 있어. 좋아해서 다행이다. 바나나도 간식으로 먹고. 물놀이 하면은 금방 배고파. 그럼 여름이는 여기서 잠깐. 여기 누워가지고 잠깐 쉴까? 휴식할까? 그래, 이거야. 내가 이사 와서 이런 생활을 꿈꿨는데. 그동안은 너무 바빴어요. 이제야 좀 적응이 된 거 같아. 잠깐만, 바다 뭐하고 있지? 어? 라임 지켜보기. 기저귀 갈아지기. 잘 보살핌 받음. 바다는 보살핌과 관심을 아주 좋아합니다. 욕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바다가 영화여가지고. 재미동기는 영화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동안 잠겨있대. 안기 이정표를 완료하면 영화가 엉덩이로 밀면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얼른 안기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바다도 보자. 오, 아니 시터님 너무 잘하신다. 야무지인데, 야무지인데? 바닥에다가 버리신 건 아니죠? 베이비 시터 옷 되게 귀엽다. 고양이 그림 그려져 있어. 바다가 아주 애가 착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귀여워. 바다 잘 붙어있어. 어? 지금 방금 깨진 하트를 떠올렸거든요? 뭔가 실현을 당하신 게 아닐까? 아니 이렇게 예쁘고 어리고 일도 잘하는데 누가 속 새겼어. 아이고 아이고 언제 이런 걸 가지고 왔어. 그리고 수박이 가방에 태블릿이 들어있어요. 야, 이거 지금 좀 해볼 수 없나? 여기 앉을 수 없니? 아니 왜 유아들은 이런데 앉을 수가 없지? 그럼 어디에 앉을 수 있어? 유아가 앉을 수 있는... 어? 여기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앉을 수 있다. 함께하기. 엄마랑 같이 앉을래. 엄마, 저기 가서 앉아요. 일어나요. 여름이... 입 벌리고 자고 있는데? 이거봐. 아니 입 벌리고 자고 있어. 이걸로 뭐 해볼까? 유아용 동영상 보기. 어? 그림 그릴 수 있네. 그림 그려보자. 뭐 그릴 수 있어? 와 귀여워. 아주 멋대로 그림을 색칠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어? 그래도 그럴싸하게 잘 맞춰서 그리네. 엄마랑 나오니까 어때? 안겨 있는 게 싫어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신나지? 발바닥 어떡할 거야. 너무 귀엽잖아. 바다 자고 있어요. 바다 잘 동안 그러면 시터님 뭐 하시나? 이름 뭐라 그랬지? 라임씨? 라임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죄송합니다. 그래 이렇게 TV 보면서 아니 그리고 어머! 벽난로 채널을 보고 있네? 혼자서? 아 되게 마음을 추스리고 싶은가 봐. 그리고 여름이네 가족은 여기 와가지고 TV를 별로 보지 않았거든요. 소파에 앉을 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시터가 일을 잘해가지고 딱 바다 싹 돌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어? 배고프대. 수박이는 배가 고픕니다. 어? 여름이도 배고픈가 보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수박이 집에 데려다주자. 물놀이 오늘 많이 했으니까. 아 뭐야 마쿠아! 승진은! 아니 어떻게 승진을 이렇게 못해? 지금 며칠째 출근을 했는데? 아 진짜. 나를 안아올리지 마세요! 왜 수박을 안고 다니는 거죠? 당장 내려주세요. 너무 앙칼지다. 당장 내려주세요! 화났어 수박이? 입 나왔다 입 나왔어. 아까는 기분 좋았는데. 지금 다들 배고프고 난리 났어. 내가 식사를 대접해줘야겠어. 함께 식사하자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수박이는 이런 높은 의자에 못 앉아가지고 쇼파 하나 놔주면 좋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놔봤어요. 라임씨 요거 드세요. 여기 앉아서 드세요. 버터 탈 땐 맛있는 걸로 배를 채워야 되거든요. 어? 봐봐 봐봐. 수박이 요게 가서 집었어? 어? 좋아 좋아. 시터님이랑 여유롭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 아 그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전 남자친구한테. 수박이 웃겨준다 여름이가. 이야기 좀 해보자. 결혼을 하셨나? 직업이 뭔지 묻기.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되게 어려 보이는데. 돌봄이 베이비스터인 것을 알았습니다. 충실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시나 봐. 24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4시부터 4시까지 뭐야? 언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셔. 그래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나. 여름이랑 마코아는 지금 졸려서 쓰러졌고 라임씨가 야근을 하고 있어요. 바다가 울기 무섭게 와가지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래도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면은 해고를 해야 되나 봐. 내가 해고 안 하면 계속 집에 있나 본데요? 아닌가? 라임에게서 바다 안아들기. 아유 바다야. 엄마가 안아보자. 오늘 라임씨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은 이제 집에 가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부를게요. 자 그러면 바다 지금 배고프니까 이유식을 한번 줘볼게요. 어딨지? 의자? 여기. 바다는 아직 혼자서 앉을 수 없습니다. 아 이걸 하려면 안기를 해야 돼? 아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우유를 먹어야겠다. 맛만 먹자. 그리고 안기 연습 밤새 하자. 안기 연습 밤새? 바다야. 얼른 안기를 해야 니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 뒤집기를 먼저 해야 될까? 뒤집기 연습. 아직은 바로 안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봐. 그래. 뒤집기 먼저 해보자. 저기 넓은 거실에서 이렇게. 너무 쉽다. 어? 울어? 왜 울어? 아유 졸린데 이거 시켜서들 해? 뒤집기만 할 수 있으면 온 집안을 해치면서 다닐 수가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봐. 아 너무 귀여워. 어 마코아랑 좀 닮은 것 같아. 어 머리들기. 아 방금 머리 들어서 날 쳐다본 거야? 바다는 방금 처음으로 머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아 뒤집기 연습을 하면서 요런 거 해제하는구나. 와 귀엽다. 어 그러더니 그러더니 여름이가 바다를 두고 자러 갔어요. 바다도 여기서 잘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피곤한데 여기서 그냥 한번 자볼까? 어? 잘 건가 봐. 침대까지 갈. 그리고 재워달라고 울 기력이 없어서 거실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마코아 일어나서 남은 토스트 먹고 있어. 그래. 마코아 일어나서 바다도 좀 보고. 너 내일 쉬는 날이지? 이틀동안 쉬네. 일주일동안 출근해가지고 승진 한번 못하고 이틀 쉬고. 가성비가 좋은 남편은 아니에요. 지금 상태 너무 좋아 얘. 가을이 좀 시키자. 가을이 목욕. 뭐 해달래. 지금 놀아달래. 가을이 목욕시키고. 간식도 주고.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간식도 주고. 근데 까매진 가을이도 귀엽다. 남자들의 시간이야. 꼬질꼬질 가을이. 아니 뭐지? 까매진 거 맞죠? 수박이. 가을이를 지금 시켜줄 게 아니라 수박이도 옷 시켜줬었어야 되나 봐. 근데 얘는 울지도 않고 너무 잘 잔다. 가을이 시키고 수박이도 시키자. 목욕시키기. 옷도 빨아야 되겠는데? 수박이 나오면 아 그래 지금 방 바꿔주면 되겠다. 수박이 시키는 동안 가구를 옮겨봅시다. 일단 요 유아 침대랑 수박 러그. 옮겨주고 바다 침대를 이쪽으로. 그리고 요게 어린이가 되면은 쓰게 될 책상인데 지금 놓기 너무 일러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아 그럼 요거 창고에다가 넣어놓자. 망해봐. 요거를 옮기면 혹시 바다가 깨려나? 어? 안 깨네. 여기다. 아니 너무 거실이 바닥이 차가워 보여. 여기다가 옮겨주자. 얘도 색깔 바꿔줄까요? 어? 요거 귀엽다. 개구리. 됐다. 끝. 바다 방도 인테리어 끝났습니다. 그럼 마코아가 간단하게 과일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주자. 어? 너무 연기가 많이 나. 어떻게 베이비 스토를 불러야 될까? 부르자. 24시간 일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오시지 않을까? 집에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죄송해요. 그래도 24시간 일한다 하셔서 오실 수 있나요? 같은 분이 오실까? 6시 2분? 어 금방 오시네요. 오셨나요?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 다른 분이 오셨어. 뭐야. 고정된 사람이 아닌가 봐. 입 절단가루 승진. 아니 여름에는 출근도 안 하고 휴가였는데 승진을 했다고 마코아. 아 그녀는 이제 시간당 20몰레온을 더 받아 25의 시급을 받습니다. 보너스도 받았고 오 스프링클 오마틱? 이런 걸 받았어요. 어? 엄마 최고의 벽 장식 스티커? 이게 뭐지? 엄마 최고의 벽 장식. 어 나 이거 뭐 줬어? 아이들이 나무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솜사탕입니다. 아이 방을 솜사탕 나무로 장식해주면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우와. 이거 수박이 방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놔줄래.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었거든요 원래. 수박아 이거 엄마가 승진해서 받은 거야. 승진 뭔지 알아? 오 좋다 좋다. 점점 숲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는 오늘도 재택근무 할 거고요. 아 근데 저는 그 라임씨가 왔으면 했는데 안녕 오늘의 기분은 어때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아니에요. 여름이가 전화해보자. 여름이가 전화하면은 라임씨가 올 수도 있어. 아 어제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것 같은데 라임씨 없나요? 다른 집에 갔나요 혹시? 연락 좀 꼭 해주세요. 주말이라 쉬나? 오셨나요? 어? 아이 또 다른 사람이 어 여름이가 왜 일을 알았더나요? 잠깐만요. 아니 재택근무 하기로 할까 했잖아. 재택근무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니 어쩐지 저거 내가 작업복으로 지적해준 건데 저거를 어 어 뭐지 내가 잘못 잘못 눌렀었나? 재택근무 하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2시까지? 어 근무하는 시간은 짧아서 좋네요. 이왕 간 거 그러면 친구들과 교류를 하자. 우와 꽃향기 막히도 있어. 너무 귀여운 상호작용이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오 마쿠아가 그럼 집을 보는 거네? 바다는 이 아저씨한테 안겨가지고 뭐가 신나는지 바다 내가 잘 돌보고 있어. 아니 저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되겠다. 보내버리자. 그냥 가세요. 제가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 여기서 뒤집기 연습하는 거야 지금? 저 아저씨 탓이 아닐지도 몰라. 어 응원해준다. 바다 힘내. 바다 힘내. 어 너무 닮지 않았어요? 아유 귀여워. 고개들게 하나 배웠다고 아주 그냥 알차게 써먹네. 아이 컨택도 하고. 바다야 힘내. 바다야. 그래 힘들면 방구 한번 어? 바바부부 이정표 해제. 바다는 말을 할 순 없지만 옹알이는 아주 중요한 언어 습득 단계입니다. 바바부부? 수박이까지 나왔다. 수박이 구경해? 어 지렁이 있어? 지렁이 구경할 거야? 동생 지켜본다. 아 귀여워. 이 쓰리샷 너무 귀여운데? 수박이 요거 블록 갖고 놀자. 탑 쌓기. 오 탑 쌓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쌌나. 엥? 해충을 방멸하라. 괴경 작물을 키우는 농장에 해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최신 감자 작물에 해충이 득실거립니다. 여름이가 도착해 살펴보니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녀는 마늘을 이용한 유기적 방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해충을 방멸하는 유일한 방법인 살충제를 구역 전체에 분사해야 할까요? 아 모르겠어. 그래. 한국인이니까. 마늘을 이용해보자. 여름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대신에 유기적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름은 마늘이 해충을 채취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와 함께 시간을 들여 모든 괴경 식물 사이에 마늘을 심었습니다. 아 마늘을 심는 거였어? 슬프게도 마늘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웃 농장에 마늘에 이끌린 또 다른 해충이 몰려와서 괴경 식물을 완전히 먹어 치우고 말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농장주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여름이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난 그걸로 무슨 약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마늘을 냅다 심어버렸어? 성치도 감소했대.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가만히 둬도. 어 많이 떨어졌네. 괜찮아 여름에는 성취구도가 떨어져도 보통 사람들만큼은 해. 마코아가 바다를 재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장가 틀어주자.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자리가 너무 예쁜데요? 방금 꼈어. 그래. 자장가 필기. 잘 자라 우리 아가 틀어줄게. 바다야.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자보자. 어 노래 좋은 노래 나오지? 광고 소리만큼 좋은 노래가 나오지? 어이구 어이구. 코 잔다. 이번에는 수박이를 지켜보러 갑니다. 어 그래도 마코아 잘하네. 집에 있으니까. 그동안은 시간이 없었던 거지? 게임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름이 출근한 거 황당하네. 어? 여름이 근무하는 동안 디나를 만났습니다. 디나요? 오. 좋은 상성이야. 마코아랑만 나쁜 상성이야. 아 그리고 저 너무 신기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여름이가 문화센터에서 만났던 쌀보리 부부 있잖아요. 이 한복 입고 있었던 부부. 이 부부의 딸이 마리였어요. 마리는 마코아 직장 동료였거든요. 집에 찾아왔었잖아요. 셋이 가족이었대요. 너무 신기하죠? 가을이 바다 옆에서 자고 있어요. 와 너무 귀여워. 우리 아가들. 누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죠? 아 여기 마코아 아저씨가 아이고 마코아 아저씨가 여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네요. 지금 애들도 딱 잠들었어.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조깅하고 싶대. 쓰레기 치우고 마코아가 좋아하는 운동하러 갑니다. 조깅하러. 마코아 혼나겠다. 여름이 이제 퇴근하는데. 집 지키고 있으라고 했더니만 일 안 하고 나가서 노는 줄 알았겠네. 지금까지 열심히 육아했다고 그래도 마코아도. 아 날 좋다. 가을이 완전 탐정이에요. 지금 카운터 조사하고 난로 조사해야 돼. 지금 바빠 바빠. 두려움에 반응하기. 식기세척기가 싫었나봐. 어 여름이 왔다. 여름이 이 옷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옷이 어디에 있는 옷인가 궁금했는데 이 정원사 직업군 복장이었어.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175를 벌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성취도가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래도 뭐 겸사겸사 직장 동료도 만나고 좋죠 뭐. 그러면 여름이는 원래 오늘 여름이가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출근을 한 거여서 오늘 꽃팔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마코아에게 바뀌어 놓고 자 문화센터에 왔는데요. 오 그래 요 복장 그대로. 좋아 좋아. 잠깐 뭐라고? 바다랑 수박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고요? 아니 마코아 왜 여기 있어? 야 너 집에 가야지. 집으로 가. 아니 얘 눈치 없이 진짜. 아휴 나 여기로 와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여기 문화센터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오늘은 꽃꽂이를 한 것들을 좀 팔아볼 건데 어디에 자리를 잡아볼까요? 요 뒤쪽? 여기 되게 예쁜 산책로가 있는데 요기에다가 한번 놓고 팔아볼까? 요 배경이 너무 예쁘잖아. 보라색 수국이 있는 곳에 요기다가 코 가방 보기 이렇게 하는 건가? 꽃집 직원이 아직 안 나왔네. 꽃도 좀 사가야 되겠다. 요거 얼른 팔고 커피도 한 잔 사마셔야지. 오 아 그때 요거 화병을 안 바꿨었구나. 마코아 방금 집에 갔나 봐. 요거를 판매대를 지킬 거고요. 가격은 300% 왜냐면 제가 꽃을 비싼 돈 주고 샀거든요. 야 근데 요기 사람들 너무 안 지나다니는 거 아니야? 꽃 사세요. 꽃 구경하세요. 제가 예쁜 포장지에다가 포장도 해드릴게요. 어 잠깐 파리가 있네요. 어떻게 아 이거 봐. 가방에 오래 있으면 이렇게 파리가 생긴다니까? 자 선착순 두 분만 이렇게 예쁜 꽃을 구매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손님이 아 문화센터에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구경도 안 해. 진짜 파리 날린다는 게 이런 걸까요? 어? 누가 왔다. 어 아니네. 아 뭐야? 피아노 연주하시려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부금까지 어 이 분 예전에 수박이가 말 걸고 싶어 하던 분이네. 리카. 좋아요. 근데 부금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실 거면. 나 어떡해. 자리를 좀 바꿔봐야 되나? 잠깐만. 아 뭐야? 안마당 짱터 시작하기를 안 눌렀잖아. 왜 말을 안 해줬어요? 제가 안 하고 있으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렇게 안 될 리가 없지. 자 여러분 이제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연습이었고요. 이제 진짜예요. 자 오세요. 아니 얘가 왜 호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막 팔을 휘젓고 막 그래가지고 어 누가 온다. 와 근데 초록색 머리가 진짜 예쁘다. 반가워요. 꽃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저를 혹시 유혹하러 오셨나요? 아 이거요? 아 이거는 아 이거 어떡해. 어 이거 없을 수 있네. 잠깐. 잠깐 여기다가 놔도 될까요? 잠깐만. 이거를 뭘 할 수 있지 않아? 아 환청 멘트하기. 이분도 맨발이네. 왜 여기 이렇게 맨발인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별로 구경하러 안 오네. 너무 비싸서 그런가? 좀 깎아야 될까? 200%만 할까요? 이렇게 안 팔리면 어떡해. 자 200%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정적. 아니 막 구경하고 그러잖아. 아니 이분도 가시네. 아 그러면 저기 자리를 좀 옮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자리가 좀 굉장히 협소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한가운데서 한번 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먼 걸음 하시지 않게 어 제가 여기로 가지고 왔거든요. 화병이 딱 한정판 두 개만 있어요. 오 아니 이분 아니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운동하시다가 지금 요가하다가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 아 뭐야 악기한테 가잖아. 아무도 안 사 아 200%도 비싸요? 한번 쓱 보고 가시네요. 아니 이렇게 길목을 막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살법도 한데 요렇게 쓱 비껴서 간다. 아 진짜 살 건가 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환족해 환족해 안목 있으시다. 어 어 샀어요. 아니 이거 540cm 올레온이나 했어? 진짜 비싸네. 와 역시 부자심 감사합니다. 스포츠카 타러 가시나 봐. 와 여름이 어딨어? 야 일로 와 아니 아까 사람 되게 많지 않았어요? 여름이가 다 쫓아낸 건 쫓아낸 건가 봐 어 잘 걸렸다. 기타 연주 잘 들었어요. 제가 연주를 들었으니까 화병을 하나 사주시죠. 얼쭘하다. 내 꽃을 구경하러 오는 어 맞아 맞아 내 꽃을 구경하러 하나 남았어요. 자 하나 남았어요. 좀 비싸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오 오 하실 건가 봐 아 감사합니다. 이건 270cm 올레온 밖에 안 했네. 자 오늘 장사 접습니다. 오 오늘 그래도 한 810cm 올레온 정도 본 것 같죠? 아 좋아 좋아 아 다 팔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가지고 올게요. 아 이거 파는 것도 쉽지 않다. 저는 그냥 가지고 오면 그냥 쑥쑥 팔릴 줄 알았는데 벌써 8시야. 지금 그러면 여름이 조금 목마를 테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사먹는 맛이 또 있어야죠. 얼그레이 홍차 홍차 한 잔 마셔볼게요. 감사합니다. 의자까지 가서 앉을 힘도 없다. 그냥 마시고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자. 그러면 꽃을 좀 사가볼게요. 아니 라임씨 여기로 출근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다. 어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애기 사진 보여줘. 아니 바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컸다고. 그때 일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꼭 다시 모시고 싶었거든요. 아 그럼 저녁 시간에 불렀어야 됐나 봐. 아 그럼 다음에 또 부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이가 꽃을 좀 사갈게요. 아 꽃 좀 깎을까? 나 앞으로 많이 올 텐데. 좀만 깎아달라고 했자. 아까까지는 돈 열심히 벌어서 제값 주고 커피 사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이 그래도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저 앞으로 많이 올 텐데. 어! 25% 깎아준대. 감사합니다. 아우 할인받은 금액이면은 이런 거 사줘. 달리야. 좀 어려워 보이는 꽃. 백온이야. 10송이씩 사볼까요? 아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 아니 너무 너무 비싼데? 1,400 아니 이거 20송이 샀는데 1,400 시몰레온이요? 어 튤립까지만 사자. 10송이만 사자. 아 2,000 시몰레온이요? 오늘 800 벌었는데 근데 초기에는 좀 돈이 들어가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보자. 다들 뭐하고 있나. 마코아는 체스 두고 있고 수박이는 여기서 멍 때리고 있고 바다. 어? 바다야. 이정표의 곧 도달함. 뭐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고 있는 건데? 하늘 바라보기 그런 것도 있어? 달 관찰하기 그런 것도 있어? 아 팔 뻗기? 아니 근데 얘가 왜 여기 있어? 팔 뻗기를 할 수 있대요. 아니 얘 어떻게 내 거야? 여기에 바다 놓기. 그럼 데리러 가겠죠? 마코아. 애기 잘 보랬지? 바다가 지금 왜 길 한복판에 누워있어? 어휴 정말. 여름이 TV 조금만 볼까? 뭐 볼까? 채널 고르기. 아까 그분이 병난로 채널을 봤었거든요? 디지털 불꽃의 온기. 나도 한번 즐겨볼까? 이게 재미가 올라갈까? 오늘 하루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채널이 아닐까요? 마코아는 바다 찾았다. 아니 근데 바다가 마코아 품에 안겨있는 거 너무 귀여워. 얼굴 푹 파묻고. 너 한 번만 봐준다. 재미 많이 오른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들었나 봐. 온기를 느끼고 있어요. 디지털 불꽃이 너무나 실제 같아서 여름에는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왠 줄 알아? 이것도 저것도 다 데이터이기 때문이야. 응 바다 여기다가 내려놨어. 아우 너무 고생했다. 지금 입 나온 거 봐 입 나온 거 봐. 아 너무 귀엽다. 입이 무슨 수제비 같다. 그러면은 바다 지금 왜 화났어? 감히 나를 내려놓다니. 그러니까 길바닥에 누가 그렇게 내려놔. 밥 먹자 우리 바다. 밖에서 고생했어. 따뜻한 날로 앞에서 뒤집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빨리빨리 배울 것 같아. 넌 할 수 있어. 머리가 너무 무거운가 봐. 아이고 귀여워. 아빠 못하겠어요. 오늘은 그만할까? 거의 다 했어. 어? 수박이요. 수박이 뭐해? 아빠 지켜본다. 아빠가 응원해줘. 아빠 최고야. 어? 뭐 뭐 됐어 뭐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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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졸려. 뒹굴어 바로 눕기 이정표 해제. 멋진 광경이네요. 바다가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뒤집었습니다. 어? 나 못 봤어.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기념비적인 첫걸음이네요. 잘했어. 오늘 할 만큼은 했어. 수박이는 뭐해? 엄마 깨우려고 너 여기 들어왔지? 틀어진 존재감. 아니 뭐야 방금 전에 응원하는 거 아니었어? 형제 자매의 이정표를 받기 때문에. 그게 다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수박은 벌써 몇 년이나 그걸 해왔다고요. 어머 너무 신기해. 방금 전에 바다가 그 이정표 해제한 걸 보고 나서 슬퍼졌어. 나도 어릴 때 저런 거 다 했는데. 가을이랑 놀면서 좀 힐링하자. 포옹하며 위로받기. 관계를 표현하기에 이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방법이 있을까요? 없지 없지. 위로받아보자. 엄마! 아하하하. 아이고. 제이베 순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은 그 슬픔이 더 커요. 울음 일어났다.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달래주기 없나? 부모가 달래줄 수 없나? 위로하기도 있고 가족 뽀뽀도 있어요. 가족 뽀뽀 먼저 해보자. 가족 뽀뽀. 와 너무 귀여워. 가족 뽀뽀에서 너무 저 방금 히히히 웃었어요. 위로도 한 번 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돼 수박아. 아 괜찮아요. 이것도 해보자. 새로운 활력도 한 번 쳐보자. 수박이의 새로운 활력은 뭘까? 수박아 너가 좋아하는 거. 인형의 집 부수기 할까? 엄마가 너의 새로운 활력이야. 어머 없어졌어. 슬픈 감정이 모두 사라졌어요. 유아를 보살피는 것은 그 자체로도 보람 있는 일이에요. 오 너무 뿌듯한데? 이거 봐 수박이의 활력은 이런 거야. 그래. 여름이 지금 그네를 타러 가고 있어. 가을이 됐네요. 여름이는 그래 내가 분명히 가운데 있는 재택근무를 눌렀는데. 이상하다. 왜 아까 출근했지? 원예 기술 책 읽기가 과제야. 그럼 그네 좀 타고 책 읽을게요. 술라니에서도 이렇게 여가 시간에 그네를 타면서 보냈는데. 요 며칠 날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맑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 눈부실 일 없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제가 오늘은 여름이를 데리고 꽃 장사를 해보는 게 목표였는데. 어영부영 두 개를 힘들게 팔기는 했거든요. 아직 여름이의 꽃들이 잘 팔릴 정도의 수준은 아닌가 봐요. 집에서 바다랑 수박이랑 시간 많이 보내면서 꽃꽂이 기술을 더 많이 염마해야겠습니다. 자세히 계세요. 자세히 계세요.